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여유를 즐기러 오신 분들 너무 멋지신 것 같고요 저희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 많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이제 담비라는 곡인데 여러분이 좀 따라해 주시면 좋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오예!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예! 오예!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오 2층에서도 이렇게 잘 따라해 주시고 1층에서도 잘 따라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한번 더 해봐봐요 하나 둘 셋 오예!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마이크 넘기면 오예!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너의 비 오는 날이 쉬다고 했지 하지만 난 너의 담비가 되어 줄게 넌 미미를 좋아하게 될 거야 생각이 복잡해 힘든 날 당신! 오예! 처진 어깨에 미를래요 오예! 밝기 찬 하루를 보내게 할 거야 넌 미미를 밤비가 될 거야 존좋한 나비가 되어 줄게 이 햇살이 트울 수 있도록 오예! 넌 미미를 밤비가 되어 줄게 존좋한 나비가 되어 줄게 이 햇살이 꽃이 될 때까지 넌 넌 아냐 오예! 오예! 넌 너의 담면 안무 더! 오예! 오예! 넌 너의 담면 어떻게 해? 오예! 오예! 넌 너의 담면 confront civil war 네가 슬퍼서 눈물 흘린 날에 나의 와예 내가 귀를 내려서 씹히게 해 줄게 네 Opportunity 넌 미미를 기다리게 될 거야 카드의 Riddle 못 잤나 지친 가슴에 비를 눌러도 편안히 네 맘에 잠들게 할거라 난 네가 사랑하는 거야 정척하가 날 위해 다닐까 그 목살을 지울 수 있도록 정척하가 날 위해 태어줄게 이 삶을 놓치던 때까지 너를 당겨 난 너를 당겨 그 목살을 쓰지마 너를 당겨도 너를 당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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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인스타 이런 걸로 소통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 동영상 찍고 찍어서 태그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돈 되는거 돈 될 수도 있는거 나중에 돈이 될 수도 있는거 드리겠습니다